XSFM입니다. 가짜뉴스 확인과정. 해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자, 이렇게 26일부터 연말에 이르는 시점까지 진중권이라는 사람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노 김건희 클린존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6일에 그 사과 기자회견 이후로 정말 기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사실 다른 어떤 사람을 분석할 때도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헬마우스님이 쓰고 있는 분석기 부분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일단 소셜을 뒤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거니와 소셜에서 말을 하지 않는 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한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만 가능하느냐. 소셜에서 아예 인생 전체를 살아버리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가 곧 소셜이라면 우리는 어딜 가서 글을 찾겠어요. 지금 상당수 일하기 귀찮은 기자들에게 진중권은 곧 소셜이며 저널리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소셜만 뒤지면 답이 나오죠. 계속 며칠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이빌리브 전국에서. 그렇죠.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를테면 무하마드 알리가 에반도 홀리필드처럼 진중한 발언만 하면 그게 알리겠습니까? 딴 사람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맥락인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쭉 살펴봤다시피 윤석열에게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던 국면들 특히 윤석열에게 압도적을 불리한 사건들 특히 그중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행보에 있어서 위기의 순간. 들내는 심장에 이상이 생긴다. 그렇죠. 고장난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 사진을 올립니다. 고양이 영상을 포스팅합니다. 그 친구 아직 잘 살아있군요. 본인 고양이도 올리고 남의 고양이도 리포스팅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양상들을 봤을 때 진중권이라는 정치적 비평가가 어떻게 기동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좀 전염성이 있는 게요. 소셜에다가 평상시에는 못할 못된 말들 하는 거 즐기는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 물탈 때 고양이 사진 쓰는 것도 진중권 씨가 처음 했습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요. 고양이한테도 예의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는 사람들 많거든요. 진중권 씨가 포트린 거예요.